19번 소재는 시험결과발표 분위기 신경문제에서 처음에 걱정되다가 Delighted 그래서 Test Result 한번 보겠습니다 I was waiting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나는 outside 밖에서 exam grades or posted 포스트는 우리가 올려졌을 때 Blitting Board 하면 게시판에 우리 교실 밖이나 뒤에 있는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게시판에 I was perspiring 하면 땀이 나고 있었다 해서 분위기 신경 땀이 난다는 말은 긴장했다 그래서 Nervous나 Worried으로 바로 잡고요 My Heart는 나의 심장은 Started Beating Start 뒤에 목적으로 ing 썼다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CJ가 To는 미래 ing는 과거 심장이 To beat 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느낌 비팅은 뛰고 있던 게 더 빨리 뛰었다 What if 약간 가족법에 가깝죠 What if I failed? 내가 실패했으면 어떨까 Swarm은 늪히라는 뜻도 있지만 Swarm of students일까 좀비 때 같은 느낌이죠 학생들의 무리들이 Rush Forward 앞으로 급히 왔다 To see 하기 위해서 왔겠죠 Y에 걸리죠 부사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보기 위해 왔지롱 부사 목적 Exam Result에서 The가 붙었으니까 만약 순서문제로 나올 리가 없겠지만 Exam Grade를 Exam Result으로 Paraphrase에서 바꿨다 자 이제 약간 분위기 좋아하죠 Fortunately 다행히도 나는 tall 키가 크는데 enough하게 enough에 위치부터 주의하시고 tall enough To see가 해석이 앞에 나오는 형용사인 enough 수식하게 주고 있죠 얼마만큼의 How에 걸려요 부사 얼마만큼 큰데 하면 볼만큼 크지 요거지 C 볼만큼 Over는 위인데 그들의 머리 위로 키가 큰가 봐 굉장히 The minute 순간인데 That이나 When 부사가 I saw the result 했던 순간에 내가 그 결과를 봤던 순간 확인했어요 All my anxiety 내 모든 걱정들은 Disappear 걱정이 사라진다는 말은 플러스로 바뀌고 있죠 사라져버렸어 나는 걸어가는데 빨리 Walk Back 다시 돌아갔어 To 어디 Domitory 기숙사로 그 다음 Phony 우리가 전화라는 명사의 뜻도 가지지만 동서는 전화했다 Cold 해도 되겠죠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죠 자랑진 하고 싶은거야 지금 아빠 나는 면불듯 우물구물 우물우물거렸다 헤이즈는 원래 실안개 안개를 나타냈는데 눈이 안개가 꼈다는 말은 눈이 흐려졌다 눈물이 고였다는 느낌 유는 아빠죠 아빠 못 믿겠지만 이것을 하지만 나는 통과했어요 시험을 거의 감학성 없는 시험을 통과한 이런 느낌 맞죠 더 기쁘겠죠 아빠는 스피치리스 하면 우리가 디즈니 알라딘 주인공 여자애가 불렀던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아빠가 충격먹은거야 맞아 네가 통과했다고 이제 어떻게 하지 대학 등록금 어떻게 되지 약간 유효로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여튼 마침내 아빠는 말했어 아들아 That is good news 그거 좋은 뉴스구나 나는 프랭클리 아빠가 되게 솔직해 맞죠 Never thought 절대 생각해본 적이 없어 네가 우드 생략이죠 뒤에 동사 원형 잡으면 You would do it 네가 성공할 것이란 것을 그 다음 I was overjoyed 오바하게 조이드 됐단 말은 너무나 기뻐졌다 나의 수동태 마치 가정법 그래서 과거까지 여기 주의 마치 I was walking on the cloud 구름을 가는 듯한 그만큼 기분이 좋단 말이죠 아빠는 속이 타들어 가는데 맞죠 등록금들 생각하니까 이제 뭐 농담입니다 여튼 그래서 시험 결과 발표 그래서 Worried 걱정했다가 Delighted이었다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